음악 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의 양병몬 목사입니다 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서 소재를 드릴 때는 누룩을 섞지 않습니다 소재 콘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누룩을 섞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비진리를 섞지 않는다는 거죠 콘 가루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는 거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룩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좀 키우고요 더 우리가 정말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좋은 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집화 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숙이 32장에 나오는 거죠 두 집화 반 열두 집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집화 반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에 도착한 곳이 가난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중해고요 갈릴리바다 사해바다고요 요단강입니다 여기서 갈릴리바다 그 위에 이걸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헐몬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인데 이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동편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넘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요단강 넘어서 있는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이 가난 땅이지 않습니까 이 가난 땅 적과 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땅이죠 여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기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백성을 삼으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나 이들 중에서 일부가 동편 땅에서 여길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민숙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살땅과 길라 땅을 본 즉 그들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을 내죠 6절에 모세가 갓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왜 다른 형제들이 가서 싸우려 요단강을 넘어서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들을 질책합니다 그때도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굽히지 않자 들어줍니다 성경은 강압적으로 즉 하나님은 억지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두 집과 반은 요단 동편에 남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때의 모세는 허락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고 이들도 퀘이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같이 요소와서에 보면 가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고 나와서 이쪽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것이 요소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분배받는 게 루우벤이 있고요 루우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받고 맨 북쪽을 문하세 반지파가 받습니다 이 세 집화를 이야기하면서 열두 집화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싶습니다 열두 집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죠 야곱의 열두 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부인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미죠 언니와 동생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루우벤 첫 아들을 낳고요 그 다음에 시몬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유다를 낳고요 넷째가 레위죠 이렇게 네 아들을 낳자 라헬이 시기합니다 언니는 계속 잘 낳는데 자신에게서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방법을 생각한 게 여종을 놓죠 빌하를 야곱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낳은 것이 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들이 납달립니다 언니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여종 실바를 통하여 또 자식을 낳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갓이고요 여덟 번째 아들이 아셀입니다 이렇게 여덟 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레아가 다시 또 낳죠 그래서 아홉 번째 아들이 이사가리고요 열 번째가 스블론입니다 이렇게 열 명의 아들 낳은 후에 라헬에게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열한 번째 요셉이죠 그리고 한 아들을 낳으면서 산모인 라헬이 죽죠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열두 아들인데 행군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하면서 레위에게는 특별한 임무를 주죠 제사장의 임무를 주지 않습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에게는 어떤 한 지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있으면서 즉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럼 한 지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요셉의 두 아들이 맞습니다 큰 아들이 문하세고요 에브라임입니다 둘째가 그래서 열두 지파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렇게 열두 지파가 40년 만에 동편에 도착하자 그때 루우벤과 갓 지파죠 루우벤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갓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해서 요단 동편에 남는데요 나중에 실제 땅을 분배받을 때 문하세 반 지파가 슬그머니 자기들도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오른쪽에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홉 지파 반이 들어간 거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난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여기에 남습니다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이유를 민숙이 3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루우벤과 가짜소는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럽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들이 여기에서 안주했던 이유가 힘이 많은 가축대입니다 부자죠 부자 힘이 많은 가축대 부자입니다 부자 실제 재산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데요 장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여기서 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 나옵니까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즉 밖으로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밖에 부자였던 겁니다 즉 내면의 상태라기보다도 밖에 어떤 행위적인 그런데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자죠 오늘 여기서 이 두 지파 반을 한번 볼까요 루우벤 갓 문하세지 않습니까 루우벤이 누굽니까 장자입니다 열두 아들 중에서도 장자고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중에서도 장자입니다 갓은 누굽니까 실바를 통해 낳은 장자죠 문하세는요 라일을 통해서 낳은 장자입니다 저는 이 두 지파 반을 목상하면서 아 이들이 어떤 자기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내세웠구나 그것이 저는 이거 장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자 내가 큰 아들인데 내가 맞은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어떤 스펙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스펙 어떤 경력이죠 자기 어떤 이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스펙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저 같으면 뭐가 스펙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정도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정말 신학교 아니 어떤 성교 공부 제자 공부 이런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자만심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안 좋아하게 합니다 누가 보금 10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이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바쁘죠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고 마르다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지 않습니까 이토록 이 두 집하 반은 힘이 많은 가축대 즉 그 부자의식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는 어떤 자만심 때문에 주저앉은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자 1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러 땅을 본 적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서 야셀 땅과 길러 땅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딱 보니까 여기가 푸른 초지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쪽에 가서 봤지만 정말 아주 수 킬로미터나 되는 그런 큰 평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단강 넘어가면 아주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 유다, 유대 지역은 광야지 않습니까 여기 사막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참 보기에 너무 좋은 겁니다 문화세지파가 있는 이곳은 골랑구원이 있는 아주 그 위에 올라가면 여기도 가축 기르고 이렇게 아주 목초지입니다 그게 너무 좋은 땅이죠 저는 이 두 번째 이유를 여기서 본즉이라는 단어에서 찾고 싶습니다 본즉 그것을 바라보니까요 목축할 만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시선으로 육신의 시선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게 선악가 아닙니까 이게 선악가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자신들의 기준 감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단과 아화가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단이 준 그런 강력한 독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의 그런 것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는 현상적인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은 아닌 게 있고요 우리가 아닌 게 하나님은 좋다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엉측인 눈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일치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이쪽에 있어도 되겠거니 해가지고 이게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입니다 이 자기 판단 속에서 눌러앉은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중에서 오병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베푸는 그것이 너무 멋있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사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일은 그런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보이는 곳에 현혹돼서 가는 거예요 이들 두 집하 반이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더 그럴 듯하게 보인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칫 우리에게는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 급하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열매가 귀하기 때문에 어떤 밖에 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을 바꾸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시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예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그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말씀과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말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집하 반은 요단 동편에 앉은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이미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소와 22장에 보면은 이제 두 집하 반이 가서 가난 전쟁을 끝나고 약속대로 받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청해서 받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 동쪽으로 올 때에 와서 여기다 큰 돌탑을 하나 세웁니다 이것이 남은 아홉 집하 반이 생각했을 때 다른 하나님 만나는구나 어떤 다른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그들은 예루살렘의 앞으로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상지물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자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혹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까 염려돼서 하나님을 뜻하는 어떤 상징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다 우리도 그리 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전쟁 직전까지 갑니다 전쟁은 거기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몸 발치에 있는 사람과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나뉘이 있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어떤 모임 어떤 파당을 짓기 때문에 나뉘이 있는 겁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해옵니다 어디가 먼저 멸망합니까? 이 내용이 역대상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선별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뭐 다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른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정말 그럴 듯한 짝둥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2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한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이것이 BC 740년입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에 먼저 멸망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면서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돌아오지 못하죠 없어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난한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결국은 그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여기에 끝까지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주했던 이들은요 목표가 바로 적인데 이곳에서 안주했던 이들은 없어진 지파가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7장이 생각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도작급입니다 예수 이름으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이런저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했다는 거예요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자 하면서 너희들이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불법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한 곳 장소를 정해서 간다고 예를 들어 부산으로 간다고 갔는데 잘 모르고 강릉 쪽으로 갔다고 칩시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치면 열매가 다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은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마태봉 출장이 있어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열매는 밖에 있는 열매였죠 이것은 교회 밖에 있을 때의 열매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기복신앙적인 열매입니다 부귀용화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는 이 땅을 떠날 때 그대로 놓고 가는 겁니다 그를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은 이 안에 열매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정말 그 한 사람을 세 사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저는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법대로 한 거죠 그러나 불법대로 한 불법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한 이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불법을 행한 이들은 정말 수고하고 했었지만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습니까 두 집 밥한 똑같이 가서 정말 피터지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아수르가 공격될 때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두 집 밥한 참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때로는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알찬 열매 맺는 훗날 정말 그 안에 크리스도가 오셨던 그런 유다 집화와 같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